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되면서 새 주인찾기에 나섰습니다. 국내 중견그룹과 사모펀드 등 인수를 희망하는 5곳과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새 주인찾기에 나섰습니다. 이스타항공 고위 관계자는 현재 5곳 정도의 인수 희망자와 초기 단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은 중견그룹사이고 나머지 3곳은 국내 사모펀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다수의 상장사를 거느리고 있는 중견그룹사 한 곳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각 주간사 선정을 위해 대형 회계법인들과도 접촉 중인데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포함한 구주식은 모두 소각하고 완전히 새로운 주주를 구성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각 금액은 앞서 제주항공과 M&A 계약 당시 545억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인수 희망자는 매각 조건으로 부채 전액 인수를 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중 인수기업을 확정하고 최소 200억 원을 투자받아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걸림돌은 250억 원 상당의 채불임금을 포함해 유료비와 리스류 등 1,70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 채무 일부를 탕감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이번 매각 추진과는 별개로 제주항공과의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효정